저번에 어떤 거 같아? 둘째 날입니다 네 제가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저번에 미국 투어를 끝나고 이제 싱가포르에 왔고 그래서 여기 지금 룰렛을 적고 있어요 오늘 공연은 또 어떤 앵커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케이터링 진짜 맛있어 케이터링 맛있어? 케이터링 맛있대 맛있을 거 같아 근데 아직 먹을 생각이 없고 미션은 뭐야? 미션은 미션이 말할 수 없지 아 안 될 거 같은데 언니 했어? 아 완전했지 아 완전히 성공했어 갑자기 지금 고칠게구나 지희야 언니 도와줘? 일단 해볼게 일단 해볼게 어 미션 방금 했어 봐봐 아니 카메라 들고 있으면 미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 아 못할 거 같아 아니 카메라 들고만 있어도 미션 미션이라고 하니까 과연 제가 미션을 잘 할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어차피 얼음 가실 거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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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이게 토끼죠? 이게 고양이 이게 왜 토끼야? 토끼야트 토끼 이게 이게 왜 이래? 어? 어? 하이크야트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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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래 그런 그런 성격 아니잖아 아 이상하잖아 아 안되겠다 언니 기분 어때? 기분? 기분 어때? 저기 나왔던데? 기분이 나무죠 아 조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네 응 맞아 난 기분 어떤 거 같아? 네? 야 너무 투명하다 쭈이 뭐 해주고 싶어요 아 이거 맞나? 쭈이야 오늘 신나? 응 아 술 먹었어 이런 거 아니야? 네 그 신나게 찬도 밑단계인 거 같아요 아 나 진단 못한다 미션 하려고 미션 하려고 아닌데 아닌데? 멤버들이랑 같이 춤추는 게 콘서트 그거지? 미션이지? 아닌데? 운전 못했네 같이 춤추게 만난 거 같아 그치?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지금 따로 노래하려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선아카 해피 버스데이 투 선아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런 거 있잖아 노래가 아니야? 어 대회 버릴 대회 버릴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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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웃지? 아니 나 완전.. 내가 봤지? 무슨 말이야? 아니 아니 ilsson 쯔위 게임 뭐 추고싶어 기분 좋은데 있어요 쯔위 춤 잘 춘다 여기서도 고마워 너도 너도 몰래 나도 몰래 너무 웃긴데 너무 귀여워 미션이구나? 미션이야 귀여워 귀여워 듣기 미션 아니야? 사랑스러워 좀 더 해봐 미션 같은데? 아니야 뭐 미션이야 사랑스러워 와 수바추스 땜보빵 우와 이거 진짜 얼음을 이렇게 넣어주는구나 차가워? 오우 맛있어 맛있어? 땜보빵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투 투 투 그거 없어? 아니 왜 없어? 없어 맛있어 따뜻한 녹차 음 차가워 네 우와 태어네 와 맛있다 와 진짜 밝아 그냥 수박 그 자체 응 와 맛있어 맛있어 언니 트와이스 코리언 보고 싶어? 네 왜? 보여 재밌을 거 같아 누구 무대 어떤 무대에 제일 기대돼? 네 아 이번 코리언에서? 응 미나 무대에요 아 저희 서울네 아 저희 서울네 괜찮아 두 번째는 하겠지 두 번째는? 두 번째 두 번째 지오래 뭔가 나중에 누가 뮤지컬 한다거나 이럴 때 뭔가 응응하러 가고 싶어 이게 여기 있데로 아니 언니 해봐 내가? 내가 뭐러 가고 싶은데? 아 둘이 다 해 많이 해볼까 둘이 공이 안고 오러 갈게 알았어 티켓은 세 장밖에 없어 가야 받다 드려 이렇게 보러 갈게 나는 집에서 할게 집에서 할게 관계는 딱 세 스트레칭하는 다현 언니 수고밖에 할까요? 우스 아 오옹 지금 밖에서 할까?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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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언니 화이팅 화이팅 아 언니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필리핀 둘째 날입니다. 아직까지 미션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. 오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션은 말할 수 없지. 이건 어떤 것 같아? 전 성격이 아니잖아. 미션한다 미션. 미션 하려고. 카메라 들고만 있어도 미션이라고 하니까. 스타일로 시작! 아까 침. 어우 귀여워. 지금 어쩌다. 미션을 한 번. 미션. 미션. 미션이 어디. 미션이. 나 이미 끝났다. 미션이야. 아. 안 될 것 같은데. 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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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.